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거짓이나 위슨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언젠가가 바로 언제인가라는 점입니다. 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이나 술수나 술책이나 공작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이 때로는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정치 공작의 대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선전선동의 대상일 수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생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자신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촉이나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낮은 성과를 무엇이라고 변호하더라도 사람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한국 언론들은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의 백신 전쟁 완패의 현주소와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자 조선 비저의 김윤수 기자는 3부로 구성되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전 세계가 참전한 신종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국은 완패하고 말았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불과 2.3%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61.5% 연국의 47.3% 미국의 35.7% 유럽연합의 15.3%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부끄러운 수준이다. 느린 접종 속도에 맞추어서 경제 회복이나 일상의 회복 속도는 더뎌질 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원하지 않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 주권을 전혀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마음대로 접종 속도를 높여서 경쟁국을 따라잡을 길이 요원하다. 백신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은 선진적인 K-방역 운운하면서 자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색한 그런 표현들이 되고 말았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혈전 문제가 불거졌고 갈수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월 13일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해 3분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얀센 백신 발 2차 비상이 걸리게 된 셈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입니다. 하반기에 국립 국내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물량은 950만 명 분량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자국 성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화이자에 대한 수료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950만 명이 올 하반기에 국내에 공급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총 200만 2천만 명분을 받기로 계약한 모더나 백신은 국내 공급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정부 당국자와 모더나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그동안 밥 먹고 뭘 했어? 그동안 뭘 한 것이요? 국민들 사이에 도무지 그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원성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도자 자리라는 것이 그냥 폼을 잡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일에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백신 확보 성적표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삶과 모든 부분에서 기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심, 올바른 마음을 갖고 정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경총회장이자 고위 관직에 지냈던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마다 될 것이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만으로는 바로 방역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백신 확보와 접종에 총력을 다해서 백신 접종에서 세계 111위로 평가받는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정당이나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사실상 매표 행위와 다름없는 재난지원금 살포와 가득도 신공항 지역개발사업에 퍼붓는 재원의 10분의 1만이라도 백신 개발과 구입에 썼어야 했다. 선심공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돈을 써도 효과 있는 데 써야 하겠는가. 그나마 문 대통령에게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안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풀리는 동안 분노한 민심이 어디를 향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꼼수와 요령은 궁극적으로 파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꼼수와 요령은 아무리 가리려고 노력하더라도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ξ duabe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심공주 bureau